오늘 날씨가 좀 별로네요 Not sunny 오! 저게 향... 뭐지? 향미 있어! 아, 향미 맞네? 어, 향미 아닌데 이거? 응, 어! 여기가 우리 집 가까이 꼭 집을 만나요. 고세용! 여기 제일 예쁜 거 있는데? 제일 예뻐? 응. 한국에서 이제 설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레디 투 머니! 설날 한국은 3일이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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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그리고 이제 루나 뉴 이어 이 날은 차례 차례? 네, 그렇죠. 그리고 렉키 머니 줘? 응. 혹시 한국에서 나무 이렇게 사와? 아니, 이렇게 없어. 없어? 또 얼마에요? 다네? 6만동. 거의 6만동이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띠오소토토, 코리아 유투버. 역시, 단양에서 유투버 많이 해요. 갔다 왔다가 사람 많아요. 릴리즈 스몰 시티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 좀 재미는 없는데? 그럼 우리가 빅스틱 말아요. 그럼 우리가 빅스틱 말아요. 네, 빅스틱 말아요. 가자, 빅스틱. 네, 빅스틱도 왔습니다. 이리 와 가세요. 오늘은 터미나잇 쇼핑. 명절 전에 마트 풍경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마트에요. 우리 오빠 진짜 여기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뭐지? 밥, 밥만 동사리. 음, 밥은 싸다. 안녕하세요. 사람들 많아요. 태어난 사람 원래 터미나잇 쇼핑 많이 해요. 맥주, 고급, 다이닷컬라인 이런 쪽으로. 음식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1,2일 정도. 게스트 진짜 많이 와. 그럼, 빅스란 거 볼까요? 그냥 좀 구경하고,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구경하고. 그냥 구경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설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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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많아. 아무것도 당겨지는 순간 까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기억나요? 진짜 좋은 기억이 나요 우리 유튜버 진짜? 내 채널은 Austin Lee Jun And Lee Jun 네 네 네 우리 채널 진짜? 서브샷? 진짜? 우리 서브샷 진짜? 이 쿠키 좋아해요 이런 가사 버터베론 씨 버터베론 씨 맛있어? 예 에바라비 아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많이 봤어 저는 베트남 솔라라 이런거 많이 먹는 데요 하나씩 하나씩 고클만 이거 한봉이 없어 나무 여기 클릭해 이거 뭐해 오빠? 맛있어 와 사람 진짜 많아 설날에 이런거 많이 먹는대요 키로당 3만 3천 동 많이 샀어 리아? 김치 하나도 사야해 리오마가 계속? 너 김치만들어 내가 옛날에 김치만들어 있어 김치찌개가 좋아 그럼 김치찌개가 반증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건 뭐야? 라이스테이크야? 이거 반증이야 반증 아 이게 반증이야? 설날에 망나는 그 음식? 맞아 하지만 우리가 안싸요 우리가 만드는거에요 이거 이거 먹어 그러면 건강해 건강 좋아하지 몰라 건강 좋아 안좋아 몰라 하지만 비싸 오늘은 한국사람 엄청 많네 하하 맞아 일요일이라도 응 그냥 엄마도 말할거에요 아까 우리가 퇴드나 구독 만났어요 한국사람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 행복해 여기서 지금 구독자 한 5명 만났나? 이거 아까 그 남자 나 계속 가 그냥 스티케잌한다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와 나 오늘 진짜 맥급차 해 하하하 너 어때 너무 예뻐? 어? 자기야 이거 사자 어? 진짜? 얼마야? 너가 4천동 4천동? 4천동? 얼마인데? 엄마 옛날에 얼마 났어? 3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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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동 2천동 진짜? 아 뻥치지마 하하하 진짜로 진짜로 1천동 원래 이거가 나 퀵스 앞에 사와 여기 아니 사람이 여기 사와 퀵스 앞에 그냥 빨리 사세요 이렇게 아 2천동 여기 사와 2천동 그럼 앞에서 3천동 이제 앞에서 이거가 5천동 아 진짜? 파게티빵이 하나 200원 한국에서 얼마지? 이런 정도? 500원 정도? 아니지 한 1500원 2000원? 2000원 정도? 2000원 2000원 정도? 네 이 정도 길이면 2000원인가? 여기가 사람 많아서 어 사람 뭐지? 카메라 어 동영상 찍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집이 많아요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랑 내 그 그 아 진짜 리 네? 오 좋다 하하 나 고마워 나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쇼핑 안 좋아해. 왜 웃고? 나는 인터넷 쇼핑 좋아해. 이만큼 샀어요. 샀습니다. 우리가 뭐 사는지 한번 볼까? 내가 볼까? 롯덕이? 아, 안 돼. 롯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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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oo. 한일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물 뭐셨구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럼 이제 먹겠습니다 다음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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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 고춧가루 한국 이름나 한국 status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국에서 더 싸 꼼꼼 마침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너무 많이 씻어 다음은 마카 세지인 저는 마카 세지인으로 구입해서 100만 원 마카 세지인으로 마카 세지인으로 몇 년에 나갈 때 김치 김치 마카 세지인으로 1kg 1kg을 1.000원 마카 세지인으로 그리고 15만 원 아, 이곳은 이곳에서 오! 오! 아, 카메라! 이곳은? 오! 아,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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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